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은장도를 모두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남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오 방해가 아니라 붙잡고 싶은 겁니다 눈을 감은 듯 달러져 숨어버린다 보이지 않아도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약을 바르면 맞지만 보이지 않아 골마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 내게 상처를 보여준다면 내가 어루만져 줄 텐데 눈을 떠봐도 보이지 않아 이 어두운 발로 삼키는 우리를 알 수 있어 눈을 감아서 종으로 달려간 내 눈이 지킬 수 없었어 그렇게 누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그 맘처럼 눈을 떠봐도 보이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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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다치지 않게 아멘